오늘은 엠리 gold. 유리에 팬들과 인생을 함께 при이게Take it! 안녕하십니까! 호라우지 아리들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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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일은 생년월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외가를 할까요?? 그리고 다음 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슈화 휴 또냐도 아로이 우기나라메카 맞아 어 대박 저희 저번에 같이 해고 갔을 때 미니언니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뭔가 미니언니 부모님이 직접 저희가 그 나라 가서 뵈는 거 처음이고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망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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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국 음식 뭐 좋아해? 망고밥 어 망고밥 칸이야 망고 칸이 망고밥 저 카레 어 뭐지? 뽀바 번갈이 뽀바 번갈이 하시오 아팟 씨 아팟 씨 아팟 씨 아팟 씨 아팟 씨 음 음 태국 가서 해 보고 싶은 거는 민주주가오éo Кстати. 모아랑스 많아요 저는 물시장 가고 싶어요 5주일로 가게 Liquid 먹을게 실제 한 거 보여요? 물? 물? 물! 백하고 백하고! 러브님의 줄리아를 즐겨봤습니다. 저는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OST? OST, 어른 어른 간 노래가 있어요. 저는 조금 뭔가 새로운 노래 듣고 있어요, 요즘에. 바이블랑은 되게 좋아요. 아!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해드릴게요. 첫번째,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음.. 필요해요. 저희는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뭔가 전에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무대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무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인 만큼 되게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 좀 영화같은 무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한국어로 해봅시다. Q. 한국어로 해봅시다. Q. 한국어로 해봅시다. 저희는 사실 온라인 콘서트도 처음인데 단독 콘서트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그걸로 꽉 채워서 정말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한국어로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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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취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자컹 지방 가만히고 억엄난가요? 저는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노래는 중국 노래 하나인데 샤앤드폰이라고 노래인데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여름에다 잘 어울리고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오마이갓 사랑해요 아이들! 블로울마인드? 아 감사합니다 태국에 계신 레버랜드 여러분 저희가 빨리 만나러 갈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온라인 콘서트로 여러분들도 저희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곧 직접 뵈러 갈 테니까요 많이 많이 저의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콘셉트 시작했어요 왕와드 콘셉트 샵 엘리만두 깐요요요 고맙습니다